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승우아빠입니다 오늘도 재룡전기 정말 좋은 모습 나오구요 현재 시각 6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2거래일 전 이날이었죠 이날 젓가락으로 영상을 찍었었구요 그리고 이때도 제가 젓가락으로 풀매수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바닥이었던 점 어떻게 이렇게 바닥을 맞출 수가 있는지 승우아빠는 승우아빠가 세력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재룡전기 바닥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제가 증거로 남겨놨던 영상들 한번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오늘은 긴 말 안하고 짧게 제 영상 증거 보여드리고 앞으로 재룡전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시구요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니까 시청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회수 144회 3일전이죠 3일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왜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은봉캔들이 마지막 날이죠 그쵸 이거래일 전입니다 그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자리에서 어 풀맷을 외쳤었죠 일단 그 영상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주 전 그쵸 자 이때 영상 보면 영상 속의 영상입니다 이거는 3일 전 이구요 여긴 3주 전 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다시 틀어 볼게요 조회수 324회 이날 여기 차트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 은봉 날 이날 맞죠 이날 찍은 겁니다 한번 영상 틀어 볼게요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전에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손절이나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겠구요 자 분명 말씀드렸죠 손절 매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매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이런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최소 최소 5에서 15%는 단기 반등 또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구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든 단기 반등이든 이라고 얘기 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제가 상승을 말씀드렸었구요 자 신기한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15% 말씀드렸었죠 이날 볼게요 이날 몇 프로죠 이날 13%요 그리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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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한번면요 이날 고가 기준으로는 13.3%죠 그쵸 근데 종가는 11%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볼게요 그 다음날 고가가 몇 프로죠 4.3% 제가 말씀드렸던 15% 정확히 나왔죠 그쵸 그리고 15% 나오고 자 몇 프로에서 마감했죠 4%가 빠져서 0.4% 마감합니다 그쵸 최소한 기술적 반등 15%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15% 맞고 조정 4%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36%가 간겁니다 이때가 36% 자 다시 영상 가볼게요 자 영상 다시 돌려 볼게요 끝난거 아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3인전 영상 그대로입니다 자 이 종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자 적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를 탄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이탈을 해야 되지 말고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강하게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은봉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다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쏴줘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얘기 되는대로 양봉 2개가 나와줬죠 그쵸 좀 더 이제 여기까지 뚫어 주진 아직 못했지만 지금 양봉 2개가 얘기한 대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볼게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찰할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지수도 안 좋고 지금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거에요 문자 한번 주세요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제가 재밌는 공시가 있다고 그랬죠 음 자 볼게요 이거네요 자 여기 9월 16일날 9월 19일 9월 19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변동일 9월 12일이구요 노르웨이 은행이 9월 12일날 신규보고 의결권 있는 주식 823,800주 약 824,000주죠 그쵸 824,000주를 노르웨이 노르웨이 은행이 450억을 세서 인수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공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조금만 감아볼게요 변동 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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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노은행 특히 3개 은행 거래를 했다는 거겠죠 이 앞날 거래량이 135만 주였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양일날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그러면은 이때 저가 5만 원 그리고 이때 고가 5만 7천 원 그럼 5만 원 5만 7천 원 평균 낸다고 하면 한 5만 4천 원 5만 4천 원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하면 5만 4천 원에 아까 몇 주였죠? 824,000주 824,000주 곱하기 5만 4천 원 대략 450억 자 노르웨이 은행이 450억을 들어왔는데 제가 대략 평단을 얘들 5만 4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이 평단 5만 4천 원은 제가 임의대로 이 공시를 보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5만 4천 원 정도 구간해서 얘들이 노르웨이 은행이 4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을 기준으로 얘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노르웨이 은행이 450억을 투자했다는 거는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큰 애들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뭐 500억 1000억 있다고 해서 여기 한 종목에 그것도 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에다가 450억을 받지 않겠죠 그쵸 막 몇천억이나 조단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겠죠 그쵸 수십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 라인이다 근데 이 평선이 이 평선이 이 저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얘들이 손해보고 나갈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다 보면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상에서 이렇게 남겨드린 거고 그때 제가 제목 이렇게 남겨줬죠 재룡전기 초대박 공시 노레베이 중앙은행 글로벌 큰손 세력 입성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계약하러 갑니다 라고 제가 영상 남겼습니다 맞죠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 자 정리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차트 재료 성장성 산업 그리고 수급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좀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겠죠 이렇게 큰 돈을 박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 수익 계좌는 늘어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마이바흐 마이바흐 아시죠 벤츠 벤츠는 아시죠 벤츠 S클래스 S클래스에서도 최상위 버전 그게 마이바흐인데요 자 제가 이거 뽑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얘기 듣고서 크게 때려 박으셨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전력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전력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계속 직후 있는 거고요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재룡 전기는 재룡 전기예요 전기 관련된 거는 어떤 거에서 전기를 뽑아내든 상관없이 그냥 전기는 전력주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 제가 이 종목 얘기하면서 또 이때도 이 부분 얘기했었죠 제가 여기 바닥에서 얘기했을 때 36%나 올랐지만 여기 빠질 때 15%나 하락했었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렇죠 5배나 올랐습니다 5배 그런데 지금 빠질 때 빠질 때 얼마나 빠졌죠 자 10만원짜리가 4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10만원에 사셨던 분들은 60%의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만원에 사셨던 분들도 500%의 500%의 수익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100%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을 주식을 장투를 하든 중기 단기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줄 때 줄 때 먹어가면서 하는 게 스밍이건 단기건 중기건 장기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주기가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통과 아까운 수익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닥 잡아 드리잖아요 또 바닥 잡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줄 때 줄 때 먹었으면 얼마 큰 수익입니까 벌써 여기 35%에 여기 지금 다시 올랐기 때문에 다시 36% 구간 왔지만 이걸 다 대응했다고 하면 벌써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바닥 매수하시는 것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당연히 너무 좋고요 제 영상 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공시나 차트 까지 다 해석해주는 사람 없고요 한번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박아주시고요 진짜 다 맞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지금 재룡이잖아요 재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정보랑 실시간 타점 다 알려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 남겨드리는 건 보면은 늦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대응할 수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재미나고 수익률도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해보시도록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거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돈 그냥 무료로 무료로 어차피 저한테 문자 주시는 거 무료잖아요 그렇죠 문자 주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주시는 거 무료고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재룡이면 재룡 아니면 여러분 재룡 말고도 다른 종목들 보유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실 거잖아요 제가 상담까지 해드리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자 승우아빠 히든 세력주라고 돼 있죠 여기 목표 수익률 50%에서 120%라고 돼 있고 6개월 이상 횡보 매집봉 4개 이상 발생된 세력 매집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바스 AI라는 종목 가져왔고요 자 20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당시 약 7개월 동안 박스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때 거래량 한번 볼게요 땅 땅땅 땅땅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 이때 그 가격은 박스입니다 근데 거래량 한번씩 툭툭 터지죠 이런 걸 바로 매집봉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매집봉 몇 개라고 그랬죠 4개 있는 종목이 됐죠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터지고 나서 자 한번 터지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또 한번 터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두 배 반이 됩니다 두 배 반 2.5배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2,200원짜리 종목은 13,000원이 됩니다 그쵸 좀 더 지켜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결국 36,000원까지 가고요 얼만큼 올랐죠 16배가 올랐고요 여기서 만약 1억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16억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2,200원에서 여기 13,000원까지 여기 몇 배죠 6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6억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 6억을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5,000원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6억을 6억을 샀으면 여기 몇 배 올랐죠 7배가 오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대응을 해주었다고 하면 이 16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지만 16배가 아닌 42배 42억이 됐을 거라고 하면 이런 얘기죠 자 3년 동안 4,200%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선물로 드린다는 거고요 이 종목 지금 여기 써있는 거는 50에서 120% 써있지만 제가 이 종목 끝까지 추격 관찰하면서 계속 매매할 겁니다 이 종목 500% 갈지 1000% 갈지 2000%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추격 매수해서 간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 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자 승우라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영상 정리할게요 재룡전기 재룡전기나 보유종목 보유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 그리고 매매 타점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재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세력주 세력주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승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둘 다 필요하신 분은 재룡승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4892891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제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실력 있는 트레이더가 도움드릴 겁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가실 때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매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얼마를 하시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보만 제공해드릴 뿐이고요 여러분들 매매는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저한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